지대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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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게 어디 안 꺾어놨어 나갔다 많이났다 우리가 요번 재배를 했거든 성원가래 감동으로 밭이 했거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해서 전기톱과 비부고 이렇게 돼서 그래 이 고사리를 심었다 아이가 이렇게 꺾는다 하면은 이렇게 꺾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꺾으면 이게 불러진다 아이가 이렇게 꺾으면 나무의 대기가 불러질 수도 있거든 상품까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꺾잖아 이렇게 꺾으면 이게 오바라거든 자꾸 꺾은 거 심어 갖고 아들을 갈라먹고 그래가 또 시장에 나이가 팔고 나무만 또 우리 둘이 또 쓰고 아이고 어제도 돈도 많이 받아 지금 돈도 많이 나갔다 무슨 돈이요? 어린이들하고 돈 줘야지 우리가 돈 받으면 되나? 우리 뭐 받으면 되나? 어버이날 좀 안 받으셨습니까? 그니까 같이 받고 주고 이랬다 아이가 아 근데 아버님 헬멧이 인상적인데요? 아하하하 봤잖아 그래서 벗어놓고 올라올게인데 뭐랄 말이야 하하하하 헬멧은 직접 고르셨습니까? 아니 오토바이 샨드가게 이걸 주대? 오토바이는 언제부터 타셨는데요? 오토바이는 언제부터 타셨는데요? 오토바이는 여쭤되었구만 한 5시간 뒤에 가세요 한 5시간 뒤에 가세요 나이가 이제 많아서 저... 치소가 치소가 아니고 처분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처분 안 하십니까? 아... 저 뭐... 오토바이 없으면 우리 농사를 못 잇는데 안 사면 안 되는데 그래 지금 오토바이는 언제 사신 건데요? 저 오토바이 산 데가 한... 한 5년 정도 됐겠구나 5년 더 됐겠네 5년 더 됐겠네 5년 더 되기 쉽구네 아니... 저... 사람 구경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지 인마 집에 있으면 또 가고 둘이 끄고도 요것보다 작는데 다음부턴 좀 막혔다 양이 어머니 걸어가십니까? 뭐요 시장이온다니 아버님 혼자 타고 가시고요? 응 안녕 안녕 어... 게따러 머리 가삼이네 머리 가삼이네 머리 가삼이네 머리 가삼이네 네 아침에 가서 꺾고 오십니다. 인자 좋게 이 나네. 내가 가봐라 그 아래 그 미현념 되게 좋아하고 들겠다. 이거 꼬짜리 이래도 얘 진짜 좋습니다. 나는 나는 한 잔 먹고 왔는데. 그렇게 안 나리면 인자 좀 이 나더라. 차 차. 9시가 다 됐는데. 9시가 다 됐는데. 10시가 다 됐는데. 10시가 다 됐는데. 처음 옛날에 차 밀질 할 때 여기에서 건네도 뛰고 시름도 갈 때 그때 진짜 살아만 했다. 옛날에 시름 건네뛰고 롤도 뛰고. 영산장이 옛날에는 진짜 컸어요. 컸는데.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에는 진짜 여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뭐 크게 여지 사람이 그리 들어오지는 아니. 여기는 장날마다. 장날마다 요 자리에. 항시. 저 이불 같은 거 가다 파시는 분. 네. 오늘 좀 파란 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이 뱅기고. 네. 좀 파랗나. 어디 됐노. 일단은 뭐 사람이 없으니. 하하하하. 아버님도 여기서 물건 하나씩 사십니까? 내가 뭐 이불 뭐 살 일이 없지. 자석들이 뭐 있으니까. 자석들이 뭐 만날. 이분도 모르고. 들어가면 사갖고 오프니까. 이 거리가 이제 다 5일장이네. 예예예. 여기 끝이나 바로. 오늘 많이 팔았나? 아니요. 또 100번 술 안하나? 하하하하. 장날마다 와가지고. 요 당뇨 그거 하고. 요는 이제. 그 하고. 요도. 집이. 집이 어떻게 지금. 미량 아닙니까? 어. 미량 속에 가져왔어요. 미량. 여기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 여기에 계시는 사모님은. 사모님은 사실은. 장날마저 이래 오셔가고. 어. 여 갔다. 저 갔다. 이공도 하고 저공도 하고. 많이 하시는 분이구만. 저 옷이 좀.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건 모르겠고. 하하하하. 이 커피 먹다가 다른 커피를 못 먹어. 무슨 커피데요? 아 원두. 이게 팁이 이렇게 나와요. 장이 마스크야 하고. 니가 먹었지. 근데 아무래도 만일 켜고.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난 저 저. 거기 다 먹으라고. 다 먹어. 그거도 다 먹어도 된다. 원두 내란 게. 안 독하잖아. 안 독하잖아. 커피를 갖다 먹었고. 공격증이 안 되는 거면. 막 하면서. 하하하하. 아니 저거는 다 먹어. 아 나 미치겠다. 너무 많다. 저 이모야 조금 줘라. 나 너무. 이모 따뜻한 커피 마셔. 아 그거는 다 먹으면 된다. 고구마도 가져가. 미치겠다. 나보다 내가 뭐. 나는 감자가 도왔으니까. 고구마 가져가. 컵 하나 줘라. 저 이모야 따뜻한 잔 주게. 저 이모 좀 줘라. 나 너무 많다 이거. 일찍 왔네. 네. 우리 이 사람들이. 저 코로나 바람에.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모야. 예. 열차 거는. 예. 장날 맞아. 장날 맞아 와서. 우리 군성에서 오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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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저 장사는 다 갑니다 여기는 상설시장입니다 네 여기 상설시장 옛날에 도로에 없었거든요 집중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원래 이쪽에 옛날에 오일장을 다 하셨는데 네 이 길이 제일 거기에 있어요 저기 길이 저기 널라 지나오니까 널라 지나오니까 장사가 저리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 옛날에 이 장사할 적에 장사할 적에 이게 요 길이 골목길 이래 가지고 여기서 참 장사를 똑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팔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죽었었으니까 문중근호 앞에 지금 저 먹고 식당 요 지금 무하고 식혜하고 너무 먼저 그 추우탕 국거리 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승희야 아 야 일하고 있네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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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우리가 준다니까 주면 이게 뭡입니까 식혜가 물 내고 밥떨고 하는 그게 아닙니까 그것도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이제 티린다고 티리면 그게 이상하다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말한 거는 이제 우리 표준만 식혜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건 말이나 이건 말이나 똑같아 글자가 티린다 글자가 이제 이거는 안 했자고 이거는 밥갖 했자고 밥에 했자고 써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 티린 거 진짜 맛있다 이거 입에 여니까 살들롱네 진짜 이게 너무 감이 근데 이것은 이것은 진짜 맛있다 이건 뭐냐 하면 당사는 뭐 쥐칼칼떨 먹어야지만 참 우리 메코 이런 사람들 전부에 숟가락 이거 먹으면 그 쥐칼칼가 내가 먹었다고 내보고 욕했겠네 쏙 칼칼칼가 있는 거는 이제 함안군 어륜군 밀안군 합천 거창 요 일대는 이 잔치 음식에 칼칼칼 이기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 생칼치로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약 한 달 보름 절이 놨다가 또 씻어가지고 그늘이 또 말리대 겨울에 이건 여름엔 안 되고 겨울에 말려가지고 저장해놨다가 이제 이게 없고 이게 이 칼채 한 마리에 손이 우리가 여덟 번에 손이 가야 돼 여기는 또 이것도 문제없이 많지 지금까지로 우리 지역에는 이 잔치하면 이 음식이 꼭 나오지 이게 뭐 포용당한다고 이거 뭐 좀 과하게 자신다고 하면 이거 못 먹어 매끄매끄러하니 잔질이 아프니까 조금 이래 좀 좀 무식하게 하하하하 이거는 좀 이런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래 이 모든 양념이 이 영상참기름이 콕콕 들어가게 됩니다 맛이 좀 틀려 전북에서 아마 영상참기름이 채울거만 채워요 많이 좀 생산할게 숙가적으로 가는데 냉동으로 햇빛 햇빛 오후 이 영상이 희한 쩌기름이 그냥 멍둥으로 채워 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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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아침에 드시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안 먹어야 되니까 바꾸면 안 해. 이거 먹으면 목이 써놔. 참기름이 꼬시고 좋은 데는 아무래도 우리 계를 하고 썩이 생겨네. 우리가 꼬신 맛으로 먹는지 안 꼬시면 좀 먹기가 싫어. 참기름이 입에 딱 들어가면 입에 딱 들어 본단 말이에요, 지금. 국산은 센 거 모두 맛있어요. 센 거 모두. 센 거를. 이 사진 찍은 너무 없잖아. 이게 국산 참깨입니다. 국산 참깨. 전에 농사 짓는 데 가서 밥을 구운다 아입니까. 참기름은 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다 그걸 사는 거지. 그래야 믿고 그걸 하는 거지. 우리가 딴 데서 구입하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뭐 국산에다가 이거 뭐 섞어 놓고 안 되거든. 그럼 우리는 이걸 오래 했기 때문에 깨를 이렇게 쥐 보면은. 이 쥐가 이렇게 보면은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대충 윤곽에 놓는다니까. 아무리 섞어 놨잖아. 우리 국산은 보면 깨가 깨져버리기 향이 좀 그렇고. 중국산은 똥글똥글한데 알맹이도 크고. 중국산은 국산하고는. 마. 한 마. 100에 한. 100대 한. 10일까지 다 해라. 이 국산이 이런. 비싸고 희생이 나온 거는 뭐. 우리 이거 100등 팔아봐서 이게 뭐 10등 나올 때 말똥이지. 국산은. 여기는 이제 문사람들만 먹고 이러니까. 이거는 국산입니까?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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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산은 그럼 언제 만드십니까? 국산은 지금 요. 지금 오는 거 저기. 손님이 딱 짜달라 해야. 딱 오는데 딱 짜줘. 국산은요? 국산. 네. 왜 깨가 귀해서 그래요? 네. 네. 그러나 그래야 국산을 짜주는 게 좋은 중국산을 짜줬는지 알아야 되거든. 기름 색깔에는 국산이나 중국산의 색깔은 똑같아. 국산에 이제 향이 많이 나지. 국산에 약간 확인해주냐. 김? 엉노를 잘 다룰거든요. 이거 생각하면. 두번째, 세번째. 그린 1966년 project. 여기는 돌이 taheet 흑 Ellis 와 MRs zip загuz이고 blowing. 옮는 것도 이제 온도가 한 270도, 보평경 한 300도, 290도 이렇게 찍으면 쌀가 좀 이제 기름이 좀 덜 꼬시고, 꼬신데 그 대신에 이제 찌꺼기가 좀 생기고. 요새는 전부 이제 덜 꼬고 가는 거라는데 무난히 되네. 지금 우리가 모칭한 데가 한 60년이 넘었거든, 현재가. 지금부터 보자, 세월 20년. 그때만 해도 기름집이 영산에 얼마 없었거든. 모차에서 누가 욕심이 생겨서 가격을 다운 씌우고 내 뿐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저 기름집 줄이 잘 되는갑다. 땅군도 생기고, 땅을 생기고. 이랬다 보면 이제 영산에 지금 숫자가 한 20만 구도 된단 말이야. 그런 거네, 이게 영산에서 소문이 나쁘는 게, 이제 전국으로. 땅군도 무증을 구워야 될까, 아이가? 그거! 땅군도 무증을 구워야 될까, 아이가? 네가 그거 하고 내 들고 올게, 할배. 할배, 내 들고 올게. 땅군도 무증을 구워야 될까, 여기 있어 있어. 빨리 난 거 이거 가져가서 팔라고. 이거는 우리 땅군도 충분한데 죽으면 했더만 다 살아가지고 팔아벼야 돼, 이거. 시계를 놓지 보면 안 되거든, 또. 아, 이거. 이거 넣어 주려고 하면 상자 안을 깔아야 돼. 여기 있다, 이 상자. 요거. 이거 안을 깔아. 좀 넣어 주려고. 이리 가 들고 가겠네. 이리 가 들고 가야 돼. 이 상자. 날 안 들어가더라, 나. 이거 안 들어가더라, 나. 자, 잠깐만요. 엄마야 줘. 어쭤story. 훌렀다, 훌렀다. 그래. 어머니, 언제까지 계시려고요? 나는 캐다지 덜기셔야 해요. 언제 뭣이 팔릴지 모르거든. 캐다지 덜기셔야 해요. 집은 마을끼고 짜야 하는데. 밖에도 뭐 다 신문 안 돼. 아, 밖에도 주먹만 팔리고. 미꾸라지는 어떻게 팝니까? 이거는 1kg에 13,000원. 뒤에 거는 15,000원. 이거는 중국산이에요. 네, 중국산이에요. 국산은? 저 늪에서 잡고 강에서 잡고. 이 근처에요? 예. 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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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1kg에 3만원이네. 4,000원. 4,000원. 5,000원. 이 근처에요. 2,000원. 5,000원. 6,000원. 5,000원. 6,000원. 2 GT 1 CHEF 1 CHEF 2 CHEF 1 CHEF 1 CHEF 양념장 양념장 기상캐스터 배혜지 약간 알리오 올리오 느낌처럼 했는데 미꾸라지 파스타니까 참기름? 참기름하고 미꾸라지가 나왔으니까 제가 미코기름 파스타 라지기름 파스타... 일단 먹어볼게요 두 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우와 내가 해서 그런게 아니고 고소하다 음 나 근데 참기름이 되게 잘하네 음 제가 했으면 맛있네요 보양식이다 이거 근데 미꾸라지 맛이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 아까 삶으면서 다 잡았나 봅니다 아 그건 진짜 잘하셨어요 고추 많이 넣었잖아요 매콤한 맛이 배여있어 지금 드셔보시면 할게요 깜짝 놀란다 이게 어디서 사신거에요? 어느 시장? 영산장 영산장? 참기름 맛이 이게 마트에서 파는 이게 시중에서 나오는 제품 기성제품하고는 다르다 고소한 맛이 한 두세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고소함의 온도가 이게 지금 했는데 향이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하면 약간 향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참기름에 좋은 향이 확 올라오니까 이게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 아 참기름에도 이렇게 파스타가 되는구나 증거 같은 식품으로 야 요리를 잘한다니까 기름이 많더라잖아요 야 요리를 잘한다니까 전문가의 손길이네 나 요리를 잘하니까 조리로가 좋아 아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미끄라지는 지금 하나도 안 나죠 맞죠? 장면이 하나도 없네. 저는. 진짜 생각보다 맛있죠. 이거 자체는 대단히 담백하네. 한 입은 심심할 수 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 물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딱 순환으로 딱 하죠. 와인 이런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